이번 주 승부 이번 주 승부입니다 요즘 여론 동향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정치권 움직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승부 먼저 예전처럼 승자부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이 똑같이 한 인물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빈살만 모하메드 빈살만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딱 20시간이었는데 정말 살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살만 있고 살만은 돈만 있는 거죠 살만하네 이런 유행어가 나오는데 빈살만을 일단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이 인제는 많이 아실 텐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요? 뭐죠? 빈살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대 중반 아닌가요? 35인가? 1985년생입니다 85년생 85년생 85년생인데 1985년생인데 한덕수 총리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나이의 차이 그런데 빈살만이 사실상 사우디의 실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부총리를 거쳐서 총리인데 1985년생입니다 제가 약간 정치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85년생 빈살만 1985년입니다 85년생은 아니시죠? 무려 저보다는 14살 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만 있죠 그런데 이 빈살만 총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나란히 사진을 찍은 건 자기도 총리예요 1949년생 1985년생 두 총리가 만났는데 빈살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나왔죠 2800조 2800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2800조 원입니다 2800조 원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건 또 뭐죠? 이게 2800조 원이 돈이 새지질 않아요 새지질 않는다 2800조 원이 2800조 원이 지금 금리 5%의 예금 금리에 넣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2800조 원이면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그 원유 그것도 사실은 뭐 빈살만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형님인 압둘아지젤을 제치고 지금 권자에 올라있는데 굉장히 냉혹한 승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금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과는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서 어르렁거릴 정도의 그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빈살만이다 저희 일본하고도 지금 스케줄이 다 조열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 안 가 취소됐죠 안 가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제가 해석한 데는 한국이 좋았다 결국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안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단 20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그 서차간 궤적은 엄청납니다 지금 원래는 한 20개 MOU만 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26개를 됐어요 그리고 이 8대 그룹의 총수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김동관 그러니까 쭉 갔는데 갔는데 빈살만의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뭘 하고 싶어요 1985년생이 너무 지금 감동받으셨나 봐요 너무 길어요 지금 혼자서 다 하시네요 빈살만 살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살도 좀 별로 빈살만 있고 빈살만은 돈만 있고 이재용 소장님 진짜 돈을 물 쓰듯 쓰고 갔거든요 그 20시간 동안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참 쏠쏠한 재미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살만 보는 것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냥 그것만으로 내 지갑이 든든해지는 듯한 느낌 진짜는 아니지만 MOU 금액이 40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40조 원이고 지금 호텔 1박한 게 2,20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2,800조 원을 28억 정도로 줄이면 하루 지금 1박한 금액 22원 쓰고 갔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우리가 2,700조라는 게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28억 정도로 이제 이걸 좀 바꿔보면 호텔 하루 2,200만 원 쓴 게 22원 정도의 가치를 쓰고 그 정도의 비율 재산의 비율로 볼 때 부담 없었네요 전혀 부담 없이 그래서 식기를 다 바꿨잖아요 그게 1억 쓰고 갔대요 식기를 싹 다 바꾸면서 가구까지도 다 갖고 왔죠 가지고 왔어요 가구를 그리고 우리 8대 재벌들이 들어가면서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이중검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빈살만 왕세자잖아요 왕세자다 보니까 이제 미래 권력이고 사실 이분이 이제 지금 꾸미려고 하는 그 신도시 네옵시티라고 하는 그 신도시의 비전이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MOU도 하고 계약도 하고 갔는데 이 좀 우리들이 상상하기 상상을 찍어 넘는 그런 도시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더 라인이라고 이 지금 유리로 50 500미터인가 그 저기 잠실 롯데 잠실 높이 정도 그 잠실 쪽에 있는 성파에 있는 그 높이의 빌딩을 여기서 서울부터 강릉까지 122킬로미터 그렇죠 MOU라는 게 정식 계약은 아니고 양해각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루만 들뜨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그 MOU에 대해서 이제 추진된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3년 반 전에 빈살만 왕세자고 맺어뒀던 MOU는 한 10건이 있는데 그중에 반도 제대로 추진해지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반 전이면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공급망 차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흐름 변화도 급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네옴시티는 다른 게 네옴시티를 성공하지 못하면 빈살만 삶만 제가 제가 제 산을 생각하고 빈살만 왕세자도 상당히 또 권자가 자기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네옴시티 수혜주들이 그럼 축하가 내려갔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차익실현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파를 20시간 동안에 영향을 받냐면 왜 롯데호텔을 갔을까 이전에는 그럼 왜 빈살만이 다른 호텔도 아니고 롯데호텔에 묵은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부터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은 부시도 그렇고 다 하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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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이 있고 전망도 좋고 그때는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보안도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지는 출입구가 공식적으로는 두 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신라호텔은 누구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싫어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빈살만 왕세자가 그럼 또 중국 편을 들면 미국하고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들어 그런데 롯데호텔 가면 그만큼 자기가 업무 보기도 편하다는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신동빈 회장과 절친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람코라고 하는 세계 석유회사가 세계 석유회사가 사우디 국영기업이죠 그렇죠 지금 공덕역에 그 SOL 빌딩이 있는데 이 샤인 프로젝터랍니다 샤인 프로젝터가 샤인이 아랍어로 매라는 뜻인데 이게 8조 원이에요 석유회에서 화학으로 갑니다 자 롯데이 뭐가 있죠 롯데정밀화학 화학이 있죠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끈적끈적한 살만과 동빈 회장과의 관계거든요 나 롯데 같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빈살만이 추구하는 미래지하 미래적인 도시가 컨셉이 탄소제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석유회 시대는 종말을 할 것이다 라는 군석하에서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패러담 시프트를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야심찬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우리나라 와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특수의 바람을 타긴 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서민들까지 뜨거운 바람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인가가 관심사죠 제2의 중동특수가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이냐 기대가 좀 있는데 중동의 모래바람이 아니라 오일머니 돈 바람이다라는 저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중동 바람을 타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성장 동력을 보면 별로 없어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데 이 670조 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천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10%만 가져오면 100조 원입니다 그렇죠 한국 경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중동의 부자 그러면 만수르를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수르 그 아랍에미리티의 부총리인데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지금 재산이 많은 걸 10배인가요 10배로 저는 본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수르 같은 경우 동안 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빈살만 왕세자의 특징 중에는 젊은이니까 돈을 물 써도 안 할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맹혹하고 실제로 이 아랍이 사우디 중동쪽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족에 비하면 일부 다처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중한 본인 자신이 부인을 많이 두지 않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거부감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만은 유독 다른 왕자들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랍의 문화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부인이 한 명이라고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이번에도 보면 실제 한남동의 관제에 갔을 때나 살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그리고 기업인들하고 만날 때 안 그럴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유사한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는 그 나라만의 특수성이 감안한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또 이면에는 언론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연료 배우가 연료되어 있다라는 지척도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진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 석유와 달러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고 주도권 싸움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게 이분이 왕이 되거나 지금도 미래 권력자지만 미래 권력자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 특수에 대해서 어쨌든 기대는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물이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그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 서민도 좋아질 수밖에 서민의 정의라는 것이 중산청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좋아지려면 회사가 일단 잘 돼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두산에 박정은 회장도 온 것이 두산의 에너빌리티인데 지금 원전 최종 경쟁에 우리 한전하고 지금 러시아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는 웨스팅하우스도 원전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건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도 그런 관계를 있더라도 우리와 협력을 해서 사우디의 원전 시장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건설해 준 게 22조 이번에 한 12조 는 되거든요 이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배종찬 소장님 보니까 중동 전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저를 보고 중동 사람 같아서 이야기하시는 모하메드 빈살만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자세히 알고 계시네 아니요 저는 대충격이었죠 전형이라고요? 저는 살만 있는데 누구 돈만 돈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로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를 꼽았는데 이번 주 승자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만 안 했지 매일 승자 85년생 85년생 앞으로 계속 한 50년은 계속 매일 승자로 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승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